2022년 종교인구현황 기독교 20% 불교 17% 가톨릭 11% 한국의 세 종교 중 불교가 제일 먼저 한국에 전래되었는데요 고구려 소수림왕 2년 AD 372년 6월 진나라의 순도와 아도에 의해 한국에 전래되었고 그 다음 천주교가 들어왔고 그 다음 100년 후에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이 최근 2022년 종교인구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여론 속의 여론은 2018년 1월 처음 조사를 시작해 2019년 2월까지 월 1회 그 이후 격주 1회씩 2022년 11월까지 총 23번 조사를 실시했죠 조사 결과 종교인구 비율은 무종교 51% 기독교 20% 불교 17% 가톨릭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5년 통계층의 인구주택 총조사 때 무종교 56% 기독교 20% 가톨릭 8% 불교 16% 보다 종교인이 늘어난 수치이죠 성별을 비교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종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 54%가 현재 믿는 종교가 있다고 답했으며 기독교 22% 불교 18% 가톨릭 12% 순으로 나타났죠 남성의 경우 45%가 믿는 종교가 있다고 답했으며 기독교 18% 불교 16% 가톨릭 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외적으로 18에서 29세는 남성이 여성보다 종교인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종교인 비율이 높았습니다 60세 이상은 66%가 종교인으로 기독교 25% 불교 23% 가톨릭 17% 기타 1%로 50대는 53%가 종교인으로 기독교 23% 불교 20% 가톨릭 9% 기타 1%로 40대는 33%가 종교인으로 기독교 18% 불교 15% 가톨릭 8% 기타 2%로 30대는 38%가 종교인으로 기독교 15% 불교 13% 가톨릭 8% 기타 2%로 18세에서 29세는 31%가 종교인으로 기독교 14% 불교 8% 가톨릭 7% 기타 2%로 나타났죠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불교와 가톨릭 신자의 비율은 큰 차이 없이 비슷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 지역과 광주 전라 지역에서도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불교와 가톨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강원 제주 지역에서는 불교 신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기독교와 가톨릭 순이었습니다 1년간 종교의 변화를 묻자 9%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는 올해 11월 11일에서 14일 11월 25일에서 28일 두 번에 걸쳐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년 전에는 믿는 종교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고 답한 사람이 6% 반대로 1년 전에는 믿는 종교가 없었으나 현재는 있다고 답한 사람이 2%였으며 1년 전과 현재 믿는 종교가 다르다는 응답은 1%였습니다 종교별로는 기독교인, 불교 신자, 가톨릭 신자, 무종교인 순으로 변화가 많았습니다 종교활동 빈도 기독교 가장 높고 불교 가장 낮아 종교활동 삶에서 중요하다 기독교 가장 높아 종교활동 빈도와 중요성 인식 조사에서는 종교인 응답자의 53%가 한 달에 1회 이상 종교활동에 참여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작년 11월 조사 결과보다 4%포인트 높은 결과입니다 종교활동을 월 1회미만 참석한다는 응답은 24% 아예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를 차지했습니다 종교별 종교활동 빈도는 기독교인이 가장 높고 불교인이 가장 낮았는데요 기독교인의 경우 72%가 한 달에 1회 이상 종교활동에 참여한다 답했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였죠 가톨릭 신자는 44%가 한 달에 1회 이상 종교활동에 참여한다 답했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였습니다 불교 신자는 67%가 거의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성별 및 연령별 종교활동 빈도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40대 이하보다는 50대 이상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믿는 종교가 있는 여성은 31%가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한다고 답해 남성보다 6% 포인트 높았고 50대 이상 신자 중에서는 34%가 종교활동에 매주 참여한다고 답한 반면 40대 이하에서는 20%만이 매주 참여한다고 답했죠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 중 53%가 종교활동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종교별로는 기독교 66% 가톨릭 55% 불교 33% 순으로 종교활동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종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종교활동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죠 종교활동에 매주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는 96%가 종교활동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특히 57%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믿는 종교가 있지만 월 1회 미만 종교활동에 참여하거나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23%만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놀랍게도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지만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마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되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 크리스찬 TV 크리스찬 TV 크리스찬 TV 크리스찬 TV 크리스찬 TV 크리스찬 TV 크리스찬 TV